아우 맛있게 하시네 아우 이야 아우 아우 이거는 비가 오나 눈이 한 번 언제 먹어도 맛있어 아우 음 음 아줌마 잘하시네 아우 맛있다 어린이가 잘 먹네 맛있어?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지? 응? 그래 그치 아 이거 남인줍이야? 너무해 맨날 올려 아우 이런 거 한 잔 먹어 막걸리 한 잔 하고 있다 야 떡볶이 음 오 역시 시장떡볶이가 엄마 잘하지? 아우 우리 때는 이런 거 꿈도 못 꿨다 요새는 참 좋아 세상 좋아졌어 맛있네 그맛보다 맛있다 그맛 봐 야 야 떡볶이 맛있겠다 야 떡볶이 맛있겠다 음 음 맛있다 우리 아들이 가게 생겼네 음 음 음 음 김말이 좀 먹을 수 있잖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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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히나요? 주완아 음 아 맞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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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잘 먹었다. 아, 좋아, 주완아. 이거 들고 있어봐. 응? 뭐 하는 거야? 아, 제 블로그에 올리려고요. 저 맛집 포스팅하거든요. 아니, 그럼 음식 있는 사진을 찍어야지 다 먹으면 빈 그릇을 찍어서 뭐하게? 아, 이런 게 인기가 많아요. 사람들도 좋아하고. 그래? 별게 다 인기네. 아, 배불러. 아, 으. 나왔어 아, 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